대전시 노인복지관의 관장 공백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어르신들이 큰 불편 겪고 있다는 내용 지난달 저희 TJB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대현시가 복지관이 문을 연 2006년부터 17년째 운영을 사실상 독점해온 대한노인의 대전연합회에 대해 위탁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노인복지관 운영은 시출연기관인 대전사회서비스원이 맡게 됐습니다. 보도에 조혜원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1만 3,8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대전시 노인복지관. 딱딱한 바닥에서 탁구를 치던 어르신들이 잇따라 다치고 각종 서비스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관장 공석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TJB 보도 이후 대전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2006년부터 재계약을 거듭하며 2027년까지 사실상 독점 위탁을 받은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시는 대한노인회가 17년째 무소불위 권력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운영상 한계점이 계속해서 노출됐고 복지관장 부재와 결원 직원에 대한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한노인회의 독점 운영은 서비스의 정체로 이어졌고 민간위탁사업이 추구하는 공공성마저 훼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0일 위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새 수탁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선정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서비스원이 복지관 운영을 맡게 됩니다. 아동과 노인 등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많은 시출연기관으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어 산적한 노인복지관의 문제점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설명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이른 시에 내에 관장 공개 모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민간위탁사업 관련 TF팀을 꾸려 시의 민간위탁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behavior ㅁ 바이 Fold USB 화면 인 reader Trip 을 laf gamer 다 코 procedure